경상남도 사천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조류의 주요 서식지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광포만과 서포만을 중심으로 제두루미와 따오기, 황새 같은 멸종위기 조류들이 잇따라 찾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광포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입니다. 눈 주위가 빨갛고 회색의 긴목을 가진 우아한 새들이 벼나다를 먹고 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뒤에는 포근한 갯잔디에서 느긋하게 햇빛을 즐깁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입니다. 전 세계 6,500여 마리만 남은 제두루미는 사천 광포만에서 꾸준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광포만에 오는 개체들은 10년 넘게 월동하러 오는 개체들입니다. 발목에 흰색 가락질 찬 따오기가 바닷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령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재작년 방사한 개체입니다. 올해 4월 대구 달성군에서 관찰됐다가 6개월 만에 100km나 떨어진 사천을 찾았습니다. 터새였다가 철새로 바뀐 황새가 사천 덜역에서 처음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에 3천 마리뿐인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함께 갖춘 사천이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란 요인이 적고 넓은 갯벌이나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고 자연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을 좋아하거든요. 광포만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광포만을 전남, 서남이안 갯벌과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조류에 꾸준한 생태 관찰과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